온샘이 대안학교에요. 저희 지금 수업 시간인 건데요. 그게 또 뭔데 누가 봐도 놀러 내랑 비싼 꼬라진데 저희 학교는 노는 게 수업입니다. 대안학교 일반 학교가 지향하는 텔에 갇혀서 사는 그런 걸 거부하는 거죠. 남이 정해준 목표로 짜여진 대로만 가는 게 너무 싫었죠. 공기가 너무 좋다. 부산 남구 세균 무기 실험실입니다. 부산에서 센텀 이지구를 개발한다는 소식인데요. 너무 큰 돈인 것 같은데 부산 온 배움터는 지역 생태 문화 공간 창조에 힘쓰는 배움의 공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